오토리에서 잘 굴러가다가요. 앞에가 좀 신경을 받았는지 앞을 분해했습니다. 분해하고요. 분해할 때 나사를 이렇게 순조대로 뚝 바퀴도 풀려야 되고요. 풀려야지만 기아 박스 풀리고요. 기아 박스 풀리면 여기 안에 보시면 기아가 있는데요. 링기아 쪽은 굉장히 갈려서 다다다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안쪽도 넘어가서 지금 이거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다닥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이 기아가 나왔는데 그때 보기엔 좀 멀쩡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를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이 기아에 대해서 약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아 박스는 깨진 것 같지 않죠. 기아 박스는 깨진 것 같지 않고요. 충격받아서 이제 메탈로독이 변경했는데요. 그거를 다닥다닥 소리가 나가지고 안에 기아까지 아예 교체를 하기로 했어요. GPM 1043TS 확실히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와시아도 원래 하나인데 두 개로 두 개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약간 뻑뻑하더라도 나사를 이거를 와시아라던 것들 잘 점검해가지고 다시 한번 잘 굴러실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할게요. 여기는 일반 기아지만 얘는 열처리 중에서도 상위급 굉장히 열처리 잘하는 제품이죠. 자 제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토리오스 그 다음에 탈리언 그 다음 타이폰 그 다음에 클라톤 이렇게 이런 개통들이 다 여기 계열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노토리오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고생스럽지만 작업이 된다는 걸 아시고요. 실시간으로 지가 안쪽 집어넣은 거 이거 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빼는 거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저 안에 뺀 건 잘 모르겠다면요. 유튜브에다가 RC 라이프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자 오늘 날짜가 몇일죠? 2월 25일에요. 2월 25일. 2월 25일 날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거의 전쟁과 같은 전쟁과 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작업하겠습니다. 오케이.